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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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갔지? 어디 갔지? 네! 제가 액션 연습한다고 나나 백현이나 이렇게 같이 상대 역을 해줬는데 형이 왼손, 오른손 이렇게 하면 돼요? 어 형 보여줄게 왼손, 오른손 하면 돼요 그러면 야 독고대 아람브라! 오른쪽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있어? 훅 날려 훅 날려 내가 훅 날리면 돼? 어 훅 날려? 그럼 너 막는 거야? 아니 훅 날려봐 알겠어? 아!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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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 형님! 네가! 야! 이 형님! 야! 이오준일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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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한 번 해봐! 형은 뭘로 해? 아니까 형은 캐릭터를 정해줘 형 영춘권 아니야 견자단! 옆문 견자단 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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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액션 하려면 합을 좀 맞춰야 돼 합을 좀 맞춰야 돼 그래 어떻게 해줘? 지금처럼 똑같이 날리면 내가 치고 왼쪽 쳐 또 날리고 두대네 이번에는 아픈 척 해야지 여기서는 아픈 척 하지 말고? 여긴 참아 여긴 참아 여긴 참아 여기서는 하나 아 알아 여기서 막 딱 뒤로 치고 이렇게 뒤로 훈련하고 달려와서 나한테 달려와! 꼬자 내가 딱 맞고 이걸 다 피해다가 갑자기 이걸 맞아? 맞아줘야 돼 뒤가운데 맞아줘야 되고 발차기 어떤 걸로 해? 오른발 이렇게 막차기 아 여기서 오른발이 왔어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서 뭐 뒤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발이 왔어 아 멋있게 해줘 우리 무술선생 와와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최고 왼발로 차 왼발로 형 오른발로 제자리 제자리에서 말고 이렇게 꼭 오른발로 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태훈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적당히 운영을 해야지 그럼 쭉 들어가야지 딱 들어갔어 여기가 찰 거야 딱 쓰러지고 여기까지 쓰러져 그럼 내가 이걸 너무 길게 해야 돼 다시 또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디갔지? 딱 때리면 세훈아 세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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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근데 벌써 힘 빠졌네 세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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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 이거 뭐 어디갔지? 지난번 뭐야 이가 여 효 짱이야? 어? 그렇다 그렇다 짱서 무 elsewhere 민협씨 좀 봤나본데 어디갔지? 마음 찌개, 마음 찌개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어떻게 했지? 어떻게 했지? 너무 멋있지? 멋있었지 알았어요. 멋있었지, 그치 멋있었지. 아니 근데 이렇게 매일 맞았어 매일. 연습할 때마다 형 오늘은 발차기 배웠는데. 어떻게 발차기는 어떻게 하는 발차기는 세현아. 기러 발차기 한 명 해주면 안 돼요 세훈이한테. 디오는 검술했잖아. 디오도 검술하긴 했잖아. 디오도 검술이잖아. 이거 받아줘야지. 검으로 뭐 안 돼, 검? 만들면 금방 하지, 뚝딱이지. 세윤이가 디오한테 약간 검 먹었어. 남구 님이 딱 이렇게. 왜 남구 님한테 지금. 디오야 버튼 누르면 나 전작 검. 디오야, 버튼 누르면 나 전작 검. 내가 공격해, 형님. 맞아야지, 무조건 맞아야지. 발 이렇게 쳐봐. 이기적인 거 아니냐? 배운 것만 할 수 있어. 배운 것만 해, 배운 것만. 배운 것만 할 수 있어. 네, 이거 칠 거야. 그리고 오른발. 이렇게 쳐봐. 오케이. 그럼 내가 어떻게든 할게. 뭐야, 이거 봐. 어떻게든 하는데 그냥. 안 알려줘. 액션! 발로 때려주네. ahead. 야, 여기야. 야, 야, 야! 야! 야, 야, 야. 야! 야! 야, 야. 야, 아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그리고 나서, 그럼 형이 막아야지. 근데 백현이도 딱 또 그때 려와에서 검수를 했었잖아. 사실은 받아주는 사람들이 항상 중요해. 스턴트맨들이 과한 오버 액션을 해야 해. 백현이 맞아주는 거잖아. 그럼 백현이 한 번 가보자. 보여줘, 보여줘. 자 가자, 폭우경심! 투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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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암호야! 야! 용재 형! 용재 형! 다 먹으러 갈게. 야, 머털도사 아니야? 성령. 성령 영화에 저러고 많이 나는데. 안돼. 이소룡, 성령. 어떡해. 세월아. 지금 코인트는 아파. 야, 근데 세월이 잘 맞춘다. 치고 빠져서 안 아파. 너무 걷ов이 신 Harmony. 다음 영상에서 또 뵈 뵙습니다. 백yl safe paying paying, 과 Verona 방법이 Wild HBO 누군가가 되었을 텐데